피리날레 언덕 피리날레는 로마의 일곱 언덕 중 하나이다. 로마 구도심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일곱 언덕 중 가장 높으며 언덕 위에는 이탈리아 내무부가 입주해 있는 피리날레 궁전이 있다. 로마 전설에 의하면 피리날레 언덕 은 사비니족들이 살던 조그만 마을이었다. 이후 로마 왕정 시기 로마인들과 사비니인들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후 로마의 왕들이 잠시 이곳에 살기도 했다고 한다. 거주하던 사비니인들은 이곳에서 그들의 토착신인 피리누스를 숭배했는데 피리날레라는 이름이 바로 이 신이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에 지어진 무덤들의 발굴은 이곳이 사비니인들이 살던 거주지였음을 입증한다. 언덕 꼭대기에는 본디 퀴리누스의 사원이 있었는데 로마인들이 나중에 승리의 기념으로 이곳을 그들의 신전으로 탈바꿈시켰다. 몇몇 고고학자들은 유노, 미네르바와 같은 로마의 주요 여신들도 이곳에서 숭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고 이곳은 플로라 여신과 고대 사비니 여신을 섬기던 장소이기도 하였다. 고대 로마인 역사가 티투스 리비오스에 따르면 이곳은 제6대 로마 왕인 세르비오스 툴리오스 제2시기인 기원전 6세기의 비미날레 언덕과 함께 로마 시내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곳에 그의 이름을 딴 목욕탕을 지을 것을 명했고 이는 로마 제정시기 내내 지속되다가 나중에 제국이 멸망하고 자연스럽게 폐허로 전락하였다. 이 목욕탕의 유적은 16세기에 그려진 그림들에서나 겨우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은 현재 퀴리날레 궁전이 위에 들어서 있다. 이곳에는 현재 이탈리아 대통령이 들어가 입주해 있으며 국가의 상징들 중 하나이다. 1946년에 왕정이 폐지되기 직전까지 이곳은 왕들의 궁전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 전에는 1871년까지 이곳은 교황들의 궁전이었다. 퀴리날레 언덕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은 로마 시대의 귀족들과 교황의 관심을 끌었다. 그레고리 13세가 1573년에 언덕의 빌라를 방문한 후 간명을 받아 이곳의 호화로운 여름 별장을 짓기로 계획했고 바티칸 언덕이나 라테라노 궁전보다도 더 선호했다. 이후 이곳은 역대 교황들이 선호하는 궁전으로 남게 되었다. 이탈리아가 통일되고 연합왕국이 되자 왕들이 교황 대신 이 궁전을 차지했고 1946년에 망할 때까지 소유권을 주장했다. 현재 퀴리날레 궁전은 이탈리아 대통령의 관저와 함께 외국 정상들의 영빈관이 들어서 있다. 이 궁전 내부에는 도자기, 테피스트리, 조각상, 유물 등 수많은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